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하고 거의 비슷하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싸거나 이렇게 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약간 향미 풍미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요리에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좀 정정원 포도씨유고요 기름도 여러 곳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가격 싼 거 아무거나 사도 다 똑같이 스페인산 이더라구요 100% 스페인산 마찬가지고 포도씨유도 아마 이거 압착으로 만들죠 압착 방식으로 만들고 하니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때그때 저렴한 거 구입하는 편인데 뒤에 살펴보면 지금 유통기한도 많이 남았네요 근데 왜 가격을 세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안 팔렸나 스페인에서 자란 포도를 사용을 했고 100% 포도씨앗으로 만들어 담백하고 부드러움 튀김 부침 샐러드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포도씨유 같은 경우도 발현점이 거의 한 250도인가 돼가지고 튀김으로 사용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샐러드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기에도 또 무리가 없구요 뭐 등등 돼 있네요 포도씨유 100% 스페인산 포도 재질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등 돼 있고 그 외에 별건 없네요 열량이 지금 100g당 열량이 900kcal이고 지방이 100g 포화지방 11g 뭐 이거는 해바라기 씨유랑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어차피 기름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몸에 좋은 기름은 없을 테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올리브유처럼 얘가 어떤 풍미가 있느냐 가격만큼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살 때는 아 이거 콩기름에 비해서 너무 비싼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막상 사용해 보면 올리브유의 풍미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나름 만족도가 있거든요 포도 해바라기 씨유는 뭐 그나마 그런 기름들 중에서 가격이 싸니까 싼 맛에 쓴다고 쳐도 한번 열어서 한번 냄새를 냄새를 한번 살짝 맡아 보도록 하죠 기름 냄새 밖에 안 나는데 포도 냄새가 안 나네 뭔가 이 포장에서는 포도 냄새가 풍길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냥 기름 냄새긴 한데 콩기름이나 카누라유처럼 그냥 무치 상태인 건 아닌 것 같고 그 해바라기 씨유처럼 뭔가 살짝 고소한 그런 견과류에서 나는 날 법한 그런 약간 고소한 기름 냄새가 있긴 했네요 한번 맛을 한번 봐 보도록 하죠 별로 그렇게 맛보고 싶진 않지만 기름을 어휴 위치가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일단 빛깔은 빛깔은 그냥 노르스름하고요 냄새는 냄새는 별로 없네요 그냥 뭐 살짝 고소할락말락한 그런 아주 옅은 그런 향만 조금 있고 뭔가 좀 고소한 맛이 있네요 그 뭐 기름 기름에 어떤 미끌미끌한 식감은 어차피 있는 건데 뭔가 그 고소한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콩기름이나 카누라유를 먹었을 때는 그냥 진짜 무슨 윤활제를 먹은 것처럼 그냥 미끌미끌한 기름맛 밖에 안 나니까 얘가 좀 느끼하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포도시우나 해바라기 해바라기우 뭐 올리브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미끌거리는 느낌은 비슷한데 그 이제 뒤쪽에서 뭔가 이렇게 고소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꼭 그 견과류에 있는 기름에서 나는 듯한 고소한 맛이 올라오면서 이 기름이 별로 느끼하지 않은데 뭐 이런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올리브유처럼 뭔가 특유의 어 풍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향이 있는 거 향이나 이런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급으로 따진다면 제가 볼때는 해바라기유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무슨 포도향이 난다던가 이런게 아니다 보니까 해바라기유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격대는 포도시우가 더 비싸는데 그건 아마 이제 들어있는 어떤 성분 차이에서 성분 차이에 따라서 그게 나뉘긴 하겠지만 그냥 맛으로 봤을 때는 올리브유보다는 좀 떨어지고 해바라기유랑 비슷비슷한 용도로는 아무래도 튀김이나 이런거 할 때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기름을 피하고 뭔가 약간이라도 더 맛있고 뭔가 영양가적으로 괜찮은 기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튀김 할 때는 포도시우나 해바라기시우 중에서 그냥 저렴한 걸 쓰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포도시우를 먹어봤습니다.